안녕하세요 청정팜에요 가을도 미처 안왔는데 한파 소식에 저희가 초록물을 부랴부랴 뽑았어요 아침에 시작할테니 이렇게 좋았습니다 네 거의 이제 초록물을 거의 다 뽑았죠 옆에서들 도와줘갖고 옆집에도 도와주고 마을분도 도와주고 지인도 와서 도와주고 신나게 다 뽑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차에다 싣고 계속 여기다 하우스에 옮기고요 하우스 안에서 막 포장하고 또 물이 묻었으니까 저기 될까봐 켜켜이 신문지를 깔면서 포장을 계속 했어요 겉잎은 다 떼어내면서 아주 오늘 예보에 없는 비가 오는 바람에 난리 버거지를 쳤답니다 그리고 한파가 온다고 그래서 좀 싸게 팔았어요 그래갖고 오늘 많이 나갔습니다 아 정말 계절이 이상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